3, 2, 3, 4, 3, 4, 3, 4, 3, 4, 5, 6, 7, 8, 9, 10 15세 아들에게 부르니 높게 보라 합니다 바다에게 부르니 넓게 보라 합니다 바다에게 부르니 하나, 둘, 셋 첫사랑에게 부르니 골라서라 합니다 바람에게 부르니 맞서라고 합니다 높게 보라 하지만 넓게 보라 하지만 한치만 더 볼 수 없는 세상의 뜻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던가 그래도 살아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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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에게 부르니 넓게 보라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한테 부르니까 뭐라고 할까요? 나한테 본인한테 부르면 비베션이 좋겠죠? 3, 2, 3 태양에게 부르니 도전하라 합니다 달리 내게 부르니 빛이 되라 합니다 10, 3, 2 10, 3 도전하라 합니다 시원하라 합니다 은근히 피에게 부르니 씻어내라 합니다 오, 3, 2 도전하라 하지만 김치되라 마지막 끝이 없는 다 끝이 없는 살편만이 가득하셨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뻔한 일이던가 그래로 살아오자 사랑하자 그래로 살아오자 사랑하자 사랑하자